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에서 수능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 강민철입니다. 오늘은 25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1년 동안 어떤 컨텐츠로 어떻게 학습을 하면 좋으실지 상세히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새롭게 만든 코너도 있고요. 또 역시 업그레이드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고 자기한테 필요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4학년도 수능은 어땠는지 전체적인 경향에 대해서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독서 파트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22학년도, 23학년도 수능에 비해서 다소 평이했다라고 제가 여기에 평을 해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4학년도 수능 독서에서 가장 어려웠던 세 문제가 15번, 10번, 16번이거든요. 옆에 기재한 게 정답률들입니다. 43%, 47%, 심지어 절반 정도가 맞췄네요. 49%. 여러분, 킬러 문항, 초고난도 문항 여기에 대한 정의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수험생들 절반 정도가 맞춘 문제 한 40% 중반대의 문제를 두고 킬러 문항이라고 부르지는 않을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22학년도, 23학년도 수능에서는 독서 파트의 초고난도 킬러 문항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실제로 23학년도 수능에서는 정답률 10%대의 문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대에서 20%, 30% 중반대까지 이런 문항들이 독서 파트에서 다소 출제됐었던 기존 경향과 달리 아예 30%대의 정답률 문항 자체가 없어졌죠. 상당히 평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법 까다로운 문제가 맞아요, 15번은. 그러나 9월 모의고사의 동일한 문제를 미리 내므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줬다는 거.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10번하고 16번 보기 자체는 제법 시간을 좀 쓰게 하고 어? 이게 이런 건가? 약간 좀 까다롭게 쓴 건 분명히 맞습니다만 선제를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기 독해도 중요하지만 선제 독해가 중요했거든요. 22, 23학년도 수능까지. 왜? 선제에서 추론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지문이나 어떤 보기가 어렵다 싶으면 선제로 좀 쉽게 라이트하게 출제를 해서 추론 문항을 다소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서에서 초고란도 문항이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경향으로 간 것이냐? 옛 기출 형태로 간 거예요. 추론 문항이 본격적으로 많이 출제되기 시작했었던 게 22학년도 수능부터거든요. 그래서 이 2년간에 보였었던 경향에서 조금 멀어져서 다시 과거의 기출로 돌아간 느낌이 아니겠느냐? 실제로 평가원장이 3월에 브리핑을 할 때 우리는 21학년도 수능을 모티프로 삼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21학년도 수능처럼 과한 추론보다는 지문에 돌아갔을 때 정보들을 재구성하고 있는 그대로 확인하면 풀 수 있는 문항들을 냈거든요. 21학년도 수능처럼.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문학은 좀 상황이 반대죠. 22학년도 수능, 23학년도 수능 독서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문학은 상당히 평이했죠. 그런데 24학년도 수능은 문학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어느 정도로 까다로웠느냐? 여러분 22학년도와 23학년도 수능 어려운 문항 탑10에 문학이 못 꼈어요. 독서하고 언매 문제로 독서 8문제, 언매 2문제인가 이랬을 겁니다. 탑10이 도배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탑5 안에만 문학 문제가 2문제 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변화라면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심지어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이는 문제가 문학에서 나왔습니다. 30%대의 정답률을 갖고 있는 유일한 문항이기도 해요. 그게 30번인데 독특하죠. 문학에서 이렇게 어렵게 내다니. 그리고 34번은 그 자체가 엄청 어려운 건 아닐지라도 확인할 것들을 많이 넣어가지고 시간 소모를 좀 유발했다라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지문 독해도 조금 어려웠는데 시간 소모를 유발하는 선제들을 가득 출제하여 문학 전체 어떤 17문항 세트가 고루 어렵게 구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 사실 한 지문 한 지문 낱개로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해볼 만하거든요. 그런데 17문제를 24, 5분 안에 풀어봐 이렇게 세트 단위로 보면 또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막판에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간 관리를 연습해보지 않은 친구들이라면 시험장에서 굉장히 많이 당황하고 어려움을 호소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학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뭔가 강화를 할 필요가 있었겠죠. 좀 이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언매, 언매도 말이 많아요. 무슨 지문형 문법에 이런 게 나오느냐 왜 이렇게 어렵느냐라고 하는데 제가 언매 강의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언매는 쉬웠던 적이 없어요. 22학년도 수능, 23학년도 수능 모두 30%대의 정답률을 보이는 문제가 두 문제씩 출제가 됐습니다. 오히려 그런 걸 보면 상대적으로 살짝 쉬워졌습니다. 왜요? 30%대의 정답률 문항은 사라졌어요. 40 초반의 정답률을 보이는 문제가 역시 또 두 문제 출제됨으로써 비슷하거나 살짝 쉬워진 느낌의 수능이었다. 근데 어찌 됐건 언매는 늘 어려우니 처음부터 끝까지 깊이 있게 1년 동안 공부를 할 생각을 하셔야 되지 그냥 나는 화작 대신에 언매를 선택해서 표점상에서 이득을 볼 거야 이런 기고만장한 태도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상당히 어려웠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으니 깊이 있게 꼼꼼히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 꼭 마음 먹으시길 바랍니다. 화작도 어렵다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22학년도 수능 수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22학년도 수능도 화작은 제법 까다로웠거든요. 근데 신유형이나 새로 보는 어떤 출제 형태는 없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문항을 살짝만 바꿔서 재구성한 형태이니 기출분석 한 번 정도는 그래도 꼼꼼하게 해두고 갈 필요가 역시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간단하게 24학년도 수능 총평해봤는데 여러분 결론은 뭘까요? 전 영역 고르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결국 이렇게 밑밥을 길게 깐 거였어요. 선택과목도 적당히 까다로웠고 문학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 독서 그렇다고 이게 쉬운 건 또 아니니까 깊이 있게 학습을 기본적으로 해야 될 파트 그러니까 독서, 문학, 선택과목 고르게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기조만 기조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1년 단위로 이렇게 시험이 확 바뀌는 걸 볼 수 있듯이 25학년도 수능 또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뭐가 좋은 시험이고 뭐가 안 좋은 시험이고 전 이런 같이 판단하고 싶지는 않으나 24학년도 수능은 소설 읽기가 너무 어려웠고 현대소설 막 현대수필 읽기가 어려웠고 좀 그런 형태의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이 현대사회에서 여러분 수필 읽기 어려운 시험보다는 그래도 객관적인 정보로 가득 차있는 독서 지문 읽기 어려운 형태로 시험을 내는 게 조금 더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좀 적합한 시험 아니냐 전 조심스레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현대소설과 현대수필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아마 평가원 내부에서도 좀 반성적 성찰이 있지 않을까 수필과 소설이 어려운 것보다는 비문학, 독서 지문은 조금 어렵게 해서 인재를 정확하게 발라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그 집단 안에서도 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조심스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다시 독서에 한두 문제의 힘을 실어서 출제하는 형태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니 또 문학 조금 어려웠다고 겨울방학 내 문학만 공부하고 독서는 그냥 기본적인 실력을 할 수 있지 이렇게 경거망동하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최근에 기조만 신경 쓰지 말고 기존 방향, 즉 22, 23 수능처럼 독서가 어려웠던 그런 경향도 두루 생각을 하면서 고르게 깊이 있게 대비를 하는 학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전체 고르게 학습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다 깊이 있게 학습. 특히 독서 다시 한번 신경을 써 두자. 결론은 기본기를 깊이 있게 학습하는 게 포인트다. 그럼 기본기는 뭐냐? 이 수능 국어 과목에 제가 봤을 때는 기출하고 EBS입니다. 기출 문제는 일단 좋은 글의 좋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풀어봄직하죠. 근데 기출 문제만으로 대비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EBS 연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독서도 그렇고 문학은 예전도 굉장히 높았었고요. 그래서 기출 문제도 꼼꼼히 공부하는 가운데 EBS를 수능 스타일로, 내신식 말고요. 수능 스타일로 꼼꼼히 다 챙겨두는 학습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타임어택 형태의 시험으로 점점 또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파이널 모의고사로 실전 훈련을 하는 형태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학습해야 된다? 여러분 1학기 중간고사 이전까지 학습으로 사실상 1년 간다고 보시면 돼요. 왜? 4월 지나면 또 수시 준비하고 뭐 내신이다 뭐다 하면서 굉장히 또 바빠지거든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이전까지 기출 문제를 통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해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EBS 연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 지문 거르지 말고요. 게으르게 하지 말고 전 지문 모두 다 깊이 있게 읽어두고 또 배경 지식을 쌓아두는 형태로 1년 동안 끌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저도 이렇게 경향 진단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기출 강좌 컨텐츠 보완도 하고 EBS 컨텐츠 보완도 해왔겠죠. 그런 어떤 형태로 제 컨텐츠를 소개를 해드릴 테니 한번 저를 이제부터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년 동안 8개의 어떤 구성으로 진행을 해요. 지금 제가 열거를 해놨는데 일단 강기본이 리뉴얼됐습니다. 하나씩 확인을 해볼까요? 강기본은 뭐냐면 강민철의 기본이라는 뜻인데 원래 강민철의 기본 공통 그거 하나 있었죠. 그리고 강민철의 기본 고전시가 그렇게 딱 낱건으로 하나 있었는데 이번에는 독서와 문학으로 분리를 했고요. 아무래도 지문 수가 좀 많이 추가가 되어 있겠죠.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서편은 문제편, 해석편 이렇게 분권이 될 정도로 지문 추가가 되었고요. 입문 강좌로서 적합한 어떤 형태가 되게끔 제가 지문 선정도 좀 고민을 했고 난이도 배치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당연히 강의 구성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킨 게 있겠죠. 어찌됐건 문제편, 해석편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기가 노 베이스다 라고 생각해 드신다면 쉽게 얘기해서 나는 수능 국어를 체계적으로 공부해 본 적이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그냥 강기본부터 시작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고1, 고2 친구들은 너무 고1, 고2 때 수능의 모든 걸 다 공부해야 되지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정확하게 닦아두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고1, 고2라면 그냥 무난하게 강기본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자, 근데 이제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저는 기존에 있는 강기본을 이미 수강을 했는데 이걸 또다시 들어야 될까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찌됐건 수준 자체는 비슷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강기본을 수강하셨다. 완강을 했다. 그럼 바로 그냥 강기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 정도 안내를 드리겠다. 그리고 도대체 노 베이스란 무엇인가? 이것도 사실 어떤 규정이나 정의가 있는 건 아니죠. 제가 봤을 땐 이래요. 이게 등급 자체가 4부터 9까지는 나름의 벽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1에서 3등급은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뭔가를 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4에서 9는 제가 가끔 질문을 받으면 도대체 얘한테 이거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뭐부터 얘기를 해줘야 되지 하고 고민이 될 정도의 등급이라고 보거든요. 이 등급은. 그래서 여기에 해당한다. 그럼 부끄러워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4, 5, 6등급도 어찌됐건 딱 안목을 갖게 되고 한번 눈 뜨게 되면 금방 오는 게 9거니까 너무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강기분 가서 당화하는 것보다 강기본부터 차근차근하는 게 훨씬 나으니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문학입니다. 수능, 국어, 문학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제법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기조가 좀 그런데 어찌 됐건 입문 강좌의 성격에 맞추어서 적당히 쉬운 것부터 결국 근본적으로 수능이 요구하는 어떤 어려운 발상들까지 기본적으로 다룰 건 또 다 다뤄요. 그래서 약간 양 자체도 늘어났고요. 기존 강기본에 비해서 문제편, 해설편 두 권 구성이 일단 나오니까요. 그리고 역시 추천 대상은 동일합니다. 고1, 고2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나는 노베이스다. 수능 국어에 대해서 한 번도 공부해본 바가 없다.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특히나 노베이스들은 고전에 취약해요. 그러니까 고전 소설도 읽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고전 시가 읽다가 너무나 짜증나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얘들아 공부량을 투입시켰을 때 진짜 정직하게 나온 게 고전 파트거든. 왜? 고전은 줄거리가 뻔하거든. 그래서 고전 소설하고 고전 시가만큼 투입했을 때 그대로 오르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난 좀 여기가 취약하다. 그럼 그냥 무조건 이건 하셔야 된다고 봐요. 나중에 기본기가 없어가지고 고전의 어떤 밑그림을 못 그린 상태로 지문을 읽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거 사상 누각이에요. 시간은 항상 부족하고 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겨울방학에 조금 해결을 해두면 어떨까. 우리 노베이스 친구들은. 고1, 2는 말할 것도 없죠. 애초에 내신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국어 입문 강좌의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친절하게 차근차근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알려드리는 거고요. 취약한 학생들은 더 있어야 될 건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립니다. 자세한 거는 그 개별 강의의 OTS도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그때와서도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제 저의 메인 커리큘럼 강기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강기분은 강기분 독서, 강기분 문학, 강기분 언매, 강기분 화작 전 영역에 걸쳐서 다 따로 있는데요. 먼저 독서 파트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그냥 내가 민철생 강의를 들을 건데 뭐부터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면 그냥 강기분 들으시면 돼요. 강기분, 제 커리의 1년 커리의 핵심 강자고요.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여러분 이유를 뭐로 잡고 계십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만날 수능을 이 기관에서 출제를 하니까 이 출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사를 갖고 있는가? 출제자의 관심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출문제 풀어보는 거 맞지? 근데 그것도 맞는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글들이 깨끗하고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글을 읽어야 어느 정도 생각이라는 것을 세팅을 해둘 수 있고 생각의 질서를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좋은 글이니까 많이 읽어야 돼요. 정제된 글을 통해서 생각의 질서를 잡자 사고의 틀을 확립시키자 이겁니다. 물론 출제자의 관심사 확인은 덤으로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국어 공부의 시작은 기출문제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여기저기에서 다 떠들고 있는 거고 그 기출문제 분석 강자로 압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고 다 압도적으로 제가 이름까지 걸고 하고 있는 이유는 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 있게 또 역시 추천드릴 수 있는 강자고요. 여기에서는 실전 개념을 확립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한두 끝도 없이 한 문장을 그냥 몇 분 동안 읽으면서 온갖 얘기 다 해보자 이런 것들이 아니다. 어찌 됐건 실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감히 해서 진행을 하니 실전 개념을 확립하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지금부터 기존 강기분과의 변화된 지점을 말씀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리트 지문이 어느 정도 추가가 됩니다. 초고난도 리트 지문은 아니에요. 쫄 필요 없고요. 수능 적합도가 높은 지문들 이 기조에 맞는 지문들이 다수 투입되어 있으니까 아 그냥 해볼 만한 지문들이겠구나 라고 마음 먹으시면 되고 기존에는 주교제 두 권에 익힘책 두 권이어가지고 제가 강의를 두 권 정도 끌고 가고 두 권 익힘책은 자습에 맡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습에 맡기다 보니 강의가 없는 지문들이다 보니 여기는 좀 편의한 지문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 근데 어찌 됐건 22학년도 수능 기점으로 결국 수능은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쉬운 지문들은 대거 뺐고요.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지문들을 좀 추가해서 확대 개편했다라고 보시면 될 건데 주교제가 세 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교제 두 권, 익힘책 두 권에서 주교제 세 권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원래 8주 커리였거든요. 9주 커리큘럼이 되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기본기가 중요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본기가 중요하다라고 말만 할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조금 더 구성지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제가 재구성하고 업그레이드하다 보니까 한 주 분량이 더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수능 끝나고 어디 놀러 가셔도 안 돼요. 만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교제 업그레이드하고 제가 집에 또 대형 칠판 있거든요. 막 써보면서 아 그래 이 주차는 이렇게 강의하자 다 업그레이드하고 업데이트 시켰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고 아무래도 좀 확대가 된 건 다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좀 바뀌었다라는 거. 그리고 학생들이 계속 요청을 했어요. 선생님 이거 해설지 너무 좋은데 보기가 힘들어요. 왜 분권을 안 해주시나요? 분권이 되면 제작비가 늘어나니까 그런 건데 어찌 됐건 해설지 보기 좀 편하게 하도록 제가 주교제 세 권을 갖다가 해설지를 따로 둠으로써 총 6권 형태 즉 문제편 세 권, 해설 편 세 권으로 개편을 했으니 아마 자습을 하고 또 복습을 할 때도 훨씬 더 편리해지지 않았을까. 물론 교제 가격은 그대로 유지를 시킬 겁니다. 자 아무튼 조금 추가가 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구주 구성이 됐고 주교제 세 권 형태로 바뀌었다. 문제 편과 해설 편 분권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기분 문학. 아 문학이 어려워지면서 학생들 제 문학 강의들을 엄청 찾습니다. 만족하지 않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조금 더 구성지게 학생들 기본부터 심화까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계속 그것만 연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형태가 좀 바뀌었는데 일단 아까랑 설명은 똑같습니다. 기초 문제를 통해서 좋은 문제 통해서 아 이런 게 평가원 문학이구나. 문학의 감을 확립하는 시기인데요. 실전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도 병행할 거고요. 예 바뀌었습니다. 한 주 추가가 됐어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생겼겠지. 수능 문학이 어려워지면서. 그래서 주교제 세 권 구성의 구주 커리큘럼으로 역시 한 주 분량이 증가가 되었고 예 복습과 자습의 편의를 위해서 분권을 했으니 문제 편 해설 편 즉 세 권씩 해서 총 여섯 권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될 거고요. 아시겠죠? 수능 문학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쫄 필요 없습니다. 결국 하다 보면 민철쌤의 가이드대로 어느 정도 영역별로 읽는 훈련이 잘 되면 내가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감 가져줘도 돼요. 제가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리고 선택 과목이 또 어렵네 뭐네 말이 많잖아요. 역시 여기서도 업데이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업매부터 설명을 할 건데 제가 파이널 업매는 강의를 다시 내렸지만 파이널 업매 강기분 업매 수강평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겠지만 1회 독을 하고 나니까 유베이스한테는 진짜 체계적이고 좋은 강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는데 노베이스 친구들한테는 좀 버겁다 어렵다 이런 평가를 좀 받아왔어요. 그럴 것이 저한테는 기준은 여러분 아예 중학 문법부터 해야 되는 그 친구들이 기준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밟아온 친구들이 첫 번째 기준이다 보니까 나름 조금 힘들게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친구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즉 노베이스 친구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조금 개편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초 개념을 가르치는 구간을 추가를 했어요. 노베이스를 고려한 기초 입문 구간을 추가했다 강의 성격은 유지하면서 앞부분에 약간 파트 제로 같은 느낌으로 도입부에 조금 추가를 한 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유베이스라든지 한 1, 2회독을 한 친구는 그 구간을 스킵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나는 아예 문법 쌩기초부터 필요하다 그 친구는 그 스텝 제로부터 밟으시면 될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추가를 했으니 보통 쉬운 강좌, 짧은 강좌를 하나 듣고 내 강의를 들으러 오더라고 이제부터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 제가 노베이스 친구들 과외하듯이 하나하나 또박또박 꼼꼼히 다 알려주는 형태로 또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씩 추가로 듣고 따라오면 될 거야. 걱정할 필요 전혀 없고요. 그렇다고 제 강의의 정체성을 읽고 싶지는 않아가지고 역시나 이 파트는 조금 더 힘을 주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유베이스들을 고려해서 개념의 활용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를 하려고 한다. 결국에 우리가 수능을 볼 때는 언어 매체 문제들을 쭉 봤을 때 내신식 언어 매체라든지 공무원식 언어 매체라든지 이런 단순 암기 형태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고형 문법을 내고 있기 때문에 개념이 응용되어서 어떻게 통합되는지를 하나씩 다 꼼꼼히 봐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문제편에서 상세히 가르치는 것은 여전히 그 톤을 유지할 것이니 유베이스 친구들 이걸 듣고 아 뭐야 강기분 언매 쉬워지는 거 아니야? 자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이거는 이대로 유지하면서 이걸 추가했었던 거니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요게 추가가 되었고 뭐가 또 추가가 되었느냐? 원래 제 교재는 개념편하고 문제편 요 두 권 세트로 되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익힘책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패킹을 해버린 게 아니라 선택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으니까 아 나는 문제도 좀 더 풀어봐야 되겠다는 친구들은 익힘책까지 같이 선택 구매하시면 되겠다. 여긴 제가 어떤 문제들이 들어가는지는 강기분 언매 OT에서 따로 또 추가로 말씀드릴 거고 뭐 몇 문항 추가가 되었고 이런 것도 다 상세히 안내해 드릴 테니까 오늘은 좀 그냥 개괄적으로 일단 들어두시면 돼요. 그럼 결론 익힘책이 추가가 되었고 노베이스를 고려한 도입 구간이 생겼다라는 거 입문 구간이 생겼다라는 게 특징이다. 알겠죠? 자 지금 계속 하나하나 하면 넘어가면서 두세 줄 정리를 요약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 기억을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화작 시험 끝나고 여러분 어려웠네 뭐네 말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사후 약방문 들어보셨죠? 사후 약방문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미리 선제적으로 대비를 좀 하셔야 되는데 화작은 공부할 게 많지도 않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발 내 화작 강의 완강은 일단 해달라. 기출 문제에서 신 유형 낼 것도 없어요. 기존에 있는 문제들을 답습하면서 조금씩 재구성하는 것 정도의 뿐이니 제발 모든 것들을 다 담은 1, 7학년도 이후의 기출은 다 있어요. 모든 것들을 다 담은 이 강의 하나만 좀 일단 완강을 해주시면 어떨까. 한 지문도 거르지 않고 일단은 웬만한 거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요걸로 대비가 잘 될 것이다. 요건 그냥 낱권짜리 하나예요. 요렇게 강기분 컨텐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독서와 문학에서 기본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서 내용이 확장되다 보니 구주 분량이 되었고 참고로 24학년도 기출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24학년도 독서 파트는 다수 강기분에 넣었습니다. 세기분에 안 넣어놨고요. 아무튼 구주 분량이 되었고 언매에서 노베이스를 고려해서 뭔가 확대 개편되었다.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그 다음 컨텐츠 세기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일단 세기분 수요가 급증을 했는데 이유는 당연히 뭘까요? 반수생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나 국어 좀 하는데, 나 공부 좀 하는데 나 의대 가고 싶어? 나 좀 다시 가보고 싶어? 해서 시작하는 친구들이 보통 세기분하고 EBS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렇죠. 그렇게 시작하면 되는 건데 제가 그래서 여기에 좀 힘을 줄 수밖에 없었죠. 전에는 세권 구성이었어요. 딱 봐도 벌써 네권 구성으로 바뀐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영역별 크리티컬 포인트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개편하다 보니까 요렇게 좀 바뀌었고 리트, 고난도 리트 지문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수능 적합도가 높은 지문이고 과한 추론이 있는 문항들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얘는 9주 분량이 아니에요. 6주 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반수생들이 딱 여기서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또는 작년 수능에서 어느 정도 고득점을 받은 친구들 또는 이미 내가 간기분을 끝내놨다. 난 그리고 국어에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 이런 친구들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또 되겠다. 평가함 플러스 리트로 일단 소개를 해놨는데 저희가 지금 이감이랑 협의를 좀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나 여기에서도 이감 지문 몇 개는 좀 추가해서 하고 싶다. 논의 중인데 확정된 건 아니어서 일단은 평가함과 리트까지만 언급은 일단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아무래도 문학의 고난도 경향 이런 기조를 고려해봤을 때 세기분 문학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역시나 많은 힘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권 구성이었던 게 2권 2권에서 총 4권 구성으로 바뀌었고요. 6주 동안 진행되는 콘텐츠 있는데 정말 압도적으로 체계적으로 문학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일단 역시 이것도 협의 중이에요. 웬만하면 들어갈 건데 확정은 아직 안 됐다라는 거 제가 그래서 세기분 OT 얘기할 때 이감 지문이 어느 정도 어떻게 편지가 되었는지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알겠죠? 자 어쨌든 간기분부터 시작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세기분부터 시작해도 되는 친구들이 있겠는데 그 선택 자체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 판단은 자기가 하고 너무 많이 질문하지 말고 여러분 일단은 공부량을 늘린다라는 관점에서 뭐가 나한테 적합한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세기분이 간기분보다는 살짝 더 어렵기는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과정은 피드백인데 이건 교재 이미에서 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수능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해드렸지만 1년 단위로 바뀌는 게 기조다 보니까 아무도 뭔가를 예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기준으로 철저히 공부를 하는 걸 거고 자신의 강점은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강점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약점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전 영역 고르게 지금 출제하고 있잖아요. 약점 파트가 있으면 안 되니까 어찌 됐건 강점 강화와 약점 보완을 한다라는 취지에 가장 적합한 문제풀이 시즌이 아닐까. 어떤 난이도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피드백 강좌의 목적과 취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조금 어려운 리트 지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감 지문들을 우리가 다수도 협의하에 끌어와가지고 넣어두거든요. 역시 수능 적합도가 높은 문항들일 거고 당연히 아시겠지만 사설 컨텐츠에서 1등 제작 업체니까 이 퀄리티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리트와 이감 지문들을 바탕으로 그래 여기까지는 일단 준비해본다면 또 준비해보자. 우리 또 의대 목표를 하고 또 아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쵸? 점수를 좀 올려보겠다. 내가 완벽하게 어느 정도 대비를 해보고 싶다. 이런 친구들 많을 건데 그러면 피드백도 문제풀이 교재로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얘는 강의가 다 있는 강좌거든요. 자습 문제풀이 교재는 인강민철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려운 건 당연히 이거겠죠. 강의가 붙으니까요. 이거보단 조금 더 라이트하면서 강의가 없는 것. 이게 인강민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구성은 비슷해요. 리트와 이감. 얘는요. 리트, 이감, 교육청, 사관학교 이런 것들이 구성직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강민철은 이미 입구가 되어서 판매가 되기 시작했고요. 얘는 자습 교재입니다. 강의가 없어요. 1호부터 8호까지의 월간지고요. 총 8세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 달마다 받으시면 문제편, 해설편 이렇게 두 건이 동봉이 되어 있겠죠. 그렇게 해서 8호까지의 월간 자습 교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습이 충분히 가능해요. 왜요? 강의에서 들었던 멘트들이 그대로 또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강기분, 세기분에서 배운 것들을 양쪽으로 확대시켜서 훈련해 볼 수 있고 연습해 볼 수 있는 교재도 찾아본다면 인강민철을 하시면 돼요. 다른 걸 찾을 필요가 없는 거야. 강기분, 세기분 강좌호 호환이 될 수 있도록 해설지 톤을 다 맞춰놨으니까 해설지를 읽다 보면 그냥 강의가 들리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뭘까요? 예, 제가 새롭게 만들어낸 코너가 강이분입니다. 그러니까 EBS가 중요하다, 중요하다. 와, 이 정도로 중요할 줄은 몰랐다 이거죠. 그래서 강민철의 EBS 분석이라는 정규 커리로 그냥 확대를 시켜놨고요. 원래는 약간 EBS 분석 강의가 서브 커리큘럼 느낌이 강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수강평도 남아있겠지만 24학년도 수능 대비 제 EBS 강의로 여러분 학생들이 거의 강기분만큼 많이 찾아줬습니다. 수강평 개수도 비슷해요. 나름대로 한 2, 3년 해보다 보니까 아, EBS 강의를 이 정도,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확신도 섰고 자, 그걸 갖다가 잘 업그레이드 시켜서 예, 이번에는 또 글 잘 쓰는 분들을 또 대거 추가 투입시켰거든요. 그래서 같이 만들어 감으로써 강이분이라는 정식 브랜드로 또 런칭을 하려고 하니 역시 또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뭐를 다룰 것이냐? 일단은 문학은 전 지문 다 다뤄야 돼요. 50%나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학이 어렵다. 자, 그렇다면 EBS에서 연계된 지문들에서는 철저히 어때요? 시간 세이브를 좀 해두고 비연계 지문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EBS 총정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수한의 모든 문학 작품을 자, 수능 기조에 맞게 수능식 강의를 하면서 잘 정리해드릴 거고 자, 물론 학생에 따라서는 이 EBS가 학교 내신에 들어가다 보니까 내신에 필요한 친구들도 있을 건데 교재 보시면 알겠지만 이보다 친절하고 완벽한 교재가 또 없어요. 그러니까 내신용이든 수능용이든 어찌 됐건 두루 도움이 될 것이니 EBS 문학 함께 정리했으면 좋겠고 EBS 언맵, 자, 파이널 언매 강자로 이거를 런칭을 하는데 학생들이 와, 선생님 평가원 기출문제 분석도 되고 정리도 되고 EBS 사례도 총정리가 되니까 한꺼번에 개념이 다 묶여서 정리되니 수능 전에 너무나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런 수강평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실제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수특수한의 모든 사례를 단원에 제대로 편제시켜서 재구성을 해드리고요. 주요 기출문제들, 또 파이널쯤 되면 개념 편에 썼던 게 가물가물하잖아요. 너무 쉽게는 할 수 없고요. 그쵸? 제가 또 여러분 유베이스들 언매 총정리하는 거 거기에 특화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 정도까지는 알지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자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냥 믿고 들으시면 되겠다. 주요 기출문제 총정리시키면서 개념 총복습을 시켜드리는 강좌 파이널 때 나오는 게 EBS 언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작년에는 6월 모의고사 끝나고 사실 EBS 독서에 확신이 없었어요. 왜? 세 재문을 다 EBS 연계를 했는데 사실 이런 게 처음이어가지고 좀 이례적이었다고 봤는데 아니에요. 9월 모의고사를 보니까 EBS 독서 역시나 세 재문 다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조금 당겨가지고 EBS 독서 총정리도 기존의 일정과는 달리 조금 빨리 오픈을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문학만이 아니라 독서도 총정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제가 파이널 때 가서 이감 컨텐츠로 뭔가 문제풀이 또는 모의고사 해설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와 병행할 수 있도록 배경 지식을 갖다가 확충할 수 있도록 EBS 독서도 역시 잘 준비할 테니까 아 그냥 민철쌤이랑 기출문제와 EBS를 총망라해서 다 같이 집대성에서 정리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조금 더 빨리 런칭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우기분에서는 또 뭐가 업그레이드 되느냐 결국 지금 다 모든 포인트마다 업그레이드 된 게 있거든요. 우기분 제가 해보니까 굳이 강기분, 세기분 했었던 걸 총정리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하고 되게 라이트하게 구성했는데 학생들은 이걸 원했었던 것 같아요. 총정리. 그래서 24학년도 우기분은 되게 라이트했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아니 기존의 우기분처럼 강기분, 세기분에 있었던 걸 좀 많이 엮어서 정리를 좀 다시 해줬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겨울방학 때부터 들었던 것들이 좀 산재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 좀 총정리해 주시지 왜 이렇게 올해는 간략하게 구성하셨습니까? 이런 어떤 쓴소리들이 좀 있어가지고 대거 반영해서 그래, 그러면 강기분, 세기분에 있었던 걸 당의 모의평가 엮어가지고 그냥 총정리하는 형태로 원래 우기분 톤으로 바꿨으니 역시 이것도 제가 총정리, 총복습을 잘 시켜드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의 6월, 9월 정리는 물론이거니와 기존 기출과 접점을 만들어서 딱 머릿속에 여러분 확실하게 넣어드릴 강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간 모의고사 이거 수능 본 친구들, 선배들은 정확하게 알 거예요. 뭘 알 거냐면은 개별적으로 한 질문을 푸는 것과 한 세트를 시험장에서 시간 압박을 받으면서 푸는 건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시간관리라든지 시간관리하는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해두지 않았을 경우 즉, 좋은 퀄리티의 모의고사로 연습을 안 해뒀을 경우 시간관리 조절이 안 되고 시험장에서 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간 모의고사 너무나 힘든 시즌인데요, 저도. 하지만 타협하지 않고 역시 10회분 이상을 올해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의고사 1년 기껏 해봐야 3개, 5개, 7개 정도 풀고 가거든요. 제가 24학년도 모의고사를 14개 해설해 놨습니다. 온라인에만. 그러니까 충분한 양이 될 거고 퀄리티 측면에서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기관이잖아요, 이감이라면. 그래서 좋은 퀄리티의 모의고사로 실전 훈련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역시 또 준비를 잘 해드릴 테니까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이감 모의고사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출제 기조를 너무나 잘 반영한다는 거예요.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의 선지 구성이라든지 지문 형태와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구성하거든요. 그래서 평가원과 유사한 형태의 시험으로 연습을 같이 하자. 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8개의 콘텐츠나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존에 있었던 거를 보완한 것도 있고요. 새롭게 편제시킨 것도 있고요. 그 안에서 강기분 언매 새로운 어떤 단원을 넣은 것도 있고요. 나름대로 수능 끝나고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계속 연구만 하고 강의 연습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이 8개의 콘텐츠로 다가가려고 하고요. 뭐 풀커리를 타야 되는 학생 일하면 풀커리를 타야 되겠지만 자기의 상황과 시간에 맞게 자기의 실력에 맞게 필요한 것들을 취사 선택해서 어찌됐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지막으로 이거예요. 이게 실제로 제 카톡 프로필에 있는 거거든요. 백척간두진일보 제가 이제 이런 말을 쓰는 걸 봤을 때 인사말로 저도 어느덧 꼰대가 된 것 같습니다. 보통 어른들이 이런 한자어로 갖다 다 멋부리는 걸 좋아하는데 벌써 그 나이가 된 것 같아요. 백척간두진일보의 자세로 준비하겠습니다. 이 백척간두진일보의 뜻은 이 뜻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성취를 했는데 만족하지 않고 조금 더 진보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 이게 지금 저의 마음가짐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현강에 대비해서 1년도 안 걸렸어요. 10달 만에 대치동 현장 가장 수강생이 많은 강사가 되었고 인터넷 강의도 마찬가지죠. 10달 만에 가장 많은 수강생을 확보하게 되었는데 1타에는 다 1등인 1타에는 1타인 이유가 1등에는 1등인 이유가 다 있겠죠. 그거를 매해 증명해야 된다라는 자리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은 많이 되나? 어찌됐건 많이 준비를 했고 업그레이드 시킨 것들이 있으니 자신있게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룬 거에 만족하지 않고 제 마음 자체가 다시 시작이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저 인간이 한 번의 수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왔구나. 저 인간이 집에서 진짜 강의 연습을 하고 온다고 하는데 진짜 많이 고민한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 들 수 있도록 한 지문 한 지문 꾹꾹 눌러서 절대 허투루 강의하지 않거든요. 한 번 제대로 또 제 진가를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도 같이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25학년도 수능 전체 일정에 대한 어떤 안내였고요. 개별 강좌에 가서 좀 더 꼼꼼히 안내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그거는 개별 강좌의 OT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건 여기까지 소개를 드리고 나는 이제 OT에서 만나 뵙겠습니다.